광주시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정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광주시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상공회의소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약정식을 체결했습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대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새 기관은 청년층 취업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용촉진 활성화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위기잡고 일자리업고 광주일자리창출혁신프로젝트로 자동차 애프터마켓 일자리창출 등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올해 고용노동부의 지역 및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공모에 선정된 신규 인력양성, 재직자 향상훈련, 창업지원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가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의 생태를 복원해 시민들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남구 월산동 달매마을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 등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광산구 가야제저수지에는 가시연꽃 군락지, 생태체험학습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남구 월산동 달매마을과 광산구 가야제저수지의 복원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연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도심 내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계속 발굴할 방침입니다. 광주지역 주요 관광지를 정기 운행하는 도심순환형 빅골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됩니다. 빅골시티투어버스는 오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광주 도심 주요 관광지를 5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정기적으로 순환하며 시티투어 승차권으로 원하는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운행코스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김대중 컨벤션센터,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돌아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며 이용요금은 중고등학생과 성인 3천 원, 초등학생과 국가유공자 2천 원입니다. 투어 신청은 광주시티투어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관광협회로 전화 예약하면 되고, 시티투어 승강장에서 버스를 탄 후 승차권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광주 이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유엔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빈곤 퇴치, 불평등 해소 등 17개를 채택해 국제사회에 동참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환경, 경제, 사회, 도시재생을 4대 전략으로 하고, 물순환도시 조성, 자동차 산업 밸리 조성 등 세부 추진과제 77개를 오는 2021년까지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2년마다 환경, 경제, 사회, 도시재생 4대 분야 세부과제 추진 실적을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검토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난 21일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간담회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인사처장 등 26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15% 이상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들은 가산점, 채용 비율 등을 확대하고, 지역인재들이 이전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대학 취업 담당자들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설명회와 간담회, 대학총장 추천제 인력채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광주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교 재학생에게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과 휴학생까지로 확대되고, 거주기간 규정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광주시는 올해 2학기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2011년부터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6,320명, 대출이자 4억 4,874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